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국내 최근 보안사고 사례를 공유할 것이고요. 2024년도 8월 26일 기준입니다. 저번주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우선은 국내 보안사고 사례부터 살펴보면 커리어넷이 이슈입니다. 이거 커리어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60만 정도의 개인정보들이 해킹된 사례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취업준비생들도 있을 거고 또 관련된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해킹이 당했다는 것을 먼저 안 것은 아니고 이 다크에 비해서 개인정보가 판매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해킹 조직 같은 경우에도 인텔브로커라고 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유명한 조직입니다. 많은 사이트들을 해킹을 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얻은 그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또 주요한 서비스들을 브루트포스 공격, 무작위로 계속적으로 획득한 계정을 가지고 또 공격을 2차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커리어넷을 해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여기 정보들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개인정보들이 지금 현재 좀 화면들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개인정보들 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리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리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좀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를 빼냈다기보다는 웹서버 취약점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SQ인젝션일 가능성들이 높는데 이거는 후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여러 곳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관련된 공공기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요. 확실하게요. 아무튼 그 관련된 이제 뭐 과태료나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시한 샘플들이 올라오고 이제 다크업이 올라왔다고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가 않다. 통합론 정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2018년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우리 쪽하고는 좀 형식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당장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괜찮았을 건데 무조건 일치할 것이 없다고 좀 확인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0만 정도의 개인정보들이 해킹이 됐다. 그래서 현재 사실 안내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법적으로 필수상이죠.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꼭 안내를 유출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회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요것을 얻었던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무차별 공격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커리어 넥 같은 경우도 다시 또 해명을 했겠죠. 야 이거 암호화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성들이 또 낮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텔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크랙이 어렵지 않더라. 야 이거 지금 현재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더라. 뭔 말이야. 쉽게 크랙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 그 카카오 사건 아시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개인정보가 나왔는데 카카오페이도 처음에는 이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금강원한테 두드러 맞았죠. 야 솔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거 보안성 강화를 해야 한다. 이거 문제다. 야 이거 안 하면은 사실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금강원 쪽에서 공식적으로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그런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터넷지능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일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혹시나 여기 커리어넷에 여러분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이 커리어넷에서 사용하는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른 주요 서비스 뭐 네이버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동일하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패스워드를 빨리 복잡하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리어넷도 당연히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는 다른 주요 서비스들도 바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건들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160만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무덤덤하죠. 우리는 이제까지 몇 천만 명 몇억 정도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이슈를 좀 키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보다 국내죠. 국내요. 제가 잘못했네요. 국내 사건들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국내 웹사이트 20여 고객 데이터들이 유출했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크웹 쪽이나 텔레그램 이런 데에서도 판매를 하게 된 거죠. 현재는 텔레그램 쪽입니다. 텔레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아이디의 란지킹이라고 하는 해커가 우리 국내 사이트의 여러 가지들을 해킹을 했고 여기 안에는 현재 나이,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로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론자 쪽에서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뭔가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긴 있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됐는데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약 20여국의 그런 사이트였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들을 보니까 아주 큰 회사들은 아니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이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에요. 작은 그런 기업들이나 협업 업체들 관련된 그런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제 보안 모니터링이나 보안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언론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사이트들을 봤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 곳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들을 하는 사이트들은 아직은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제 비교가 정상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텔레그램 쪽에서 보통 데이터들이 올라온 것들이 좀 가짜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그냥 뭐 허위로 올려가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해커들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유출이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비교가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치매가 이제 발생을 했고 결과가 어떻든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정기적용으로 이제 모예킹이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보안 모니터링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터넷증이나 그런 데서도 무료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들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사이트 보니까 이제 사설 자격증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에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또 이제 있었습니다. 좀 한 주 동안에는 국내 사이트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많이 유출됐던 그런 기관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좀 저한테는 좀 상당히 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안 사고보다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도 좀 제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텔레그램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쪽에서도 뭐 리딩방을 또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욕설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사용하지 말자. 야 얘 단체방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 요즘 또 그래서 텔레그램 쪽으로 또 많이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왓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장애가 좀 발생을 해서 텔레그램이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500만 명 이상들이 가입을 했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텔레그램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이 카카오톡 쪽에서 이제 로그 정보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것들이 남겨져 있냐. 야 우리 그러면 우리가 대화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있는 거냐. 야 개인정보 이제 다 우리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마침 텔레그램이라고 한 것들이 있어서 많이 옮겼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보다는 아직은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사례인데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유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체포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문으로 따지면은 이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구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징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또 하고 있고 또 텔레그램과 관련된 코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도 아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많이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보완 관점에서는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랜섬이요. 해킹을 하고 난 뒤에 그 몸값들을 받아내는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포나 부실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이거는 국내에서도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같은 경우나 거래 뭐 이런 것들 이상한 영상들이나 이런 여러가지 거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IP카라메라 해킹 사생활 유출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영상들이 많이 배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유성보다는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워낙 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전쟁이나 이런 여러가지 형태들도 뭐 디더스 공격을 어디 하자 아니면 어디 공격하자 아니면 어디 시스템들을 한번 망가뜨리자 이런 여러가지 사이버 전쟁의 이슈들도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요거의 이유를 가지고 체포를 한 것 같고요. 그 뒤쪽에는 더 많은 사건들이 아마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주죠. 저번주 중에 발생했던 것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